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분아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취업 준비 준비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취업 준비를 위한 준비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많이 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서 비용을 마련한 다음에 취업 준비에 돌입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네, 취업이 이렇게나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한 다음에 조기 퇴사를 선택하는 신입사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늘고 있는 만큼 지금 뉴스를 보면서 나도 저 통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통계천의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부가 조사를 보면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431만 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습니다. 즉, 청년층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 이상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힘들게 들어간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2개월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평균 근속기간이 1년 2개월에 불과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요. 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도 20%나 됐습니다. 네,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주유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월급으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182만 2,480원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퇴사 요인으로는 건강과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이유가 차지했고요. 또 원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 계약기간이 끝난 이 뒤를 이었습니다. 첫 일자리의 근로 형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인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지만요. 계약기간 1년 이하인 경우도 29.3%로 많았습니다. 취업을 경험한 이들 중 10명 중 3명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첫 직장에서 1년 이상 버틴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처음이 가장 힘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저만 해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관두는 신입사원들도 적지 않은데요.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328개 사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조기 퇴사 현황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한 신입사원이 64.9%나 됐다고 하는데요.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의 퇴사 시기를 조사해본 결과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퇴사한 신입사원이 누적 비율 49.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직무별로 차이도 뚜렷했는데요. 생산 현장직이 21.6%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영업직, 마케팅직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경우 더 빨리 퇴사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조사와 이유가 비슷했을까요? 이유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또 업무량이 많아서 퇴사를 결심했다는 신입사원이 각각 21.1%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기업에 취업해서 또 직무가 적정에 맞지 않아서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신입사원 이탈 방지를 위해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연봉 외에도 인센티브와 같은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요. 또 직원 복지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문화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요. 조기 퇴사가 많은 건 세대적 특성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MZ세대 굉장히 칼같습니다. 회사에 헌신하지 않죠. 퇴근도 잘 지키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평생 직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좀 더 희생하는 문화가 강했던 이전과는 180도가 달라진 건데요. 지난해 12월 구인구직 플랫폼 사라민이 2030 MZ세대 구직자에게 첫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61.5%가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첫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평균 3.3년이었는데요. MZ세대는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왜 조기 퇴사하는 직장인은 더 많은 건지 짚어봤는데요. 세대별로 달라진 직장의 가치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